시퀀스 10위 메모리 2는 끝이 났구요 다음 퀘스트는 그렇죠 위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음 퀘스트는 위원회 혹시 돈 있나요? 그리고 지금 돈 있는거 어차피 크게 쓸모없으니까 살 수 있는거 빨리 뭐라도 하나 사겠습니다 최대한 모아서 퀘스트하기전에 벨트같은거 사야겠다 위원회로 돌아가구요 제르맹을 놓쳤다 그리고 왕은 죽었다 그거 말하러 돌아가야되는거 같거든요 상호작용해서 소모품 살거없고 장비 장비 8 체력 올려주네 이런건 필요없고 추가탄약 연막탄 이런거 있는거 좋거든요 지금 32,000원 있습니다 어? 제법 괜찮은거 사네 프랑시아드의 벨트 방어 암살 높아지고 추가 연막탄 기호틴건의 추가탄약은 아마 나중에 나올거거든요 추가 만능열쇠 체력 기절폭탄 혹시 그건 없나? 아 다 폭탄이네 팬텀블레이드는 못 늘리나? 이거 업글하는데도 아 업글 비용은 안나오네 이거 그냥 쓰겠습니다 돈 어차피 이제 엔딩 다 되가니까 돈 필요 없거든요 자 왔습니다 위원회의 신문 플레이 시퀀스 10 메모리 3 뭐야 올라갈라 하는데 이리로 가라 하죠 젤맹 조사는 다른 사람한테 염기라 했답니다 자꾸 독단적으로 행동하니까 유일하게 지금 주인공을 좀 감싸주던 미라보가 죽어가지고 이제 감싸줄 사람도 없죠 제명한답니다 암살자에서 아니 뭐 암살자 이거 안하면 얘 뭐 제르맹 복수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차피 개인적으로 하는거라 복수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능력도 좋은데 암살자를 박탈당하면 능력같은걸 잃나봐요 그래서 복수를 못하는건가봐 또다시 주인공은 암살자도 이제 제명당하고 엘리즈한테도 미움을 받고 있죠 그렇다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주인공한테 베르사유 어 뭐야 이거 궁전이네 베르사유면 왕이 있었던 거긴가봐요 왕이 있던 곳 개판됨 뭐야 혁명때문에 그런거같습니다 모든걸 잃고 다시 페인으로 돌아옴 꽃도 뺏기나봐 술도 다 마셨네요 뭐가 없어졌죠 아 뭐야 드라세르 집이네 자기집도 아니면서 가르소 양주장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그러게 누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라나 12시간 전 나가라 나가라 뭐야 어 기억속을 지금 걷는건가봐요 기억을 어디가면 되는데 아 저기 노란대로 가면 되나봐요 오 내려가 여깄는데? 훔치기 뭘 훔치러 들어가나봐요 길이 여기네요 내려가 아이쪽 뭐야 아 싸워야돼? 인종 연막탄 한번 쏘 칼 데미지는 바뀌지 않았잖아 연막탄 쏘 왜이렇게 안중이야? 설마 뭐 올라오고 그런거 아니지? 뭘 훔치라는데 이건가봐요 훔쳤네? 뒤에 적이 있는데 아직 그냥 훔쳐가네 바로 커신되네요 그래서 얘 포도주를 훔치나봐요 술을 안파니까 으흠 어젯밤 거기 두고 왔나보다 110미터 선술집으로 가기 어? 망할 놈의 라투시? 라투시가 자 사람들 막 저거 괴롭히나봐 다들 라투시 살인 말합니다 피폐됨 동네가 다시 왔죠 시계 찾으러 왔는데요 시계 찾으러 왔는데요 아 어젯밤에 또 싸웠나봐요 이거 가게 주인 입장에선 꼴도 보기 싫겠다 술 달라고 어? 주정 부리고 여기서 싸움까지 했었나봐 아니 잘보고 다니라고 바로 그냥 병을 깡패 아니야 이거? 주인공이니까 니가 지금 이렇게 하는거지 어? 완전 깡패인데요? 예? 후샤 후샤 어차피 지금 원래 반격 타이밍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애들 행동보고 반격하면 됩니다 요렇게 어? 했잖아 반격 반격 아니 정치놈이 죽을라고 반격 끝 칼이 좋으니까 이렇게 쉽게 죽이는거지 어유 멋있게 죽이네 그만해 경치가 데미지가 세니까 얘부터 일단 죽이구요 아 아아 아 후드로 맞았다 아 원래 이게 컷신인가봐 아닌거? 아 맞네 원래 컷신입니다 아 이때 시계를 빼앗겼다 확인 그놈 찾아와 아 뭐 아침부터 술에 쩔어있다니 거기서 어 잡는거 전문이야 내가 어딨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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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문이야 태클 걸면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신 보호하기 아 아 이걸 멍청한 녀석 잡았어야지 이걸 설마 이것도 특정 장소까지 갈 때까지 못 잡는건가 잡았다 그렇지 두목 어디있노 시계 돌려줘 공전에 있답니다 과격파 인가봐 과격파가 아마 건달들을 말하는거 같아요 게임에서 이제 번역을 과격파라 한거지 사실 약간 건달같은 보면 한번씩 미션에서 그 과격파 죽이는걸 건달 죽이기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건달인가봐 건달 건달 태클하기 목표 완료했고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암살을 해야되는데 지금 암살자 제명당해가지고 이거 매의 눈을 제대로 잘 못쓰는거 같죠 하나씩 암살하구요 근데 암살 칼은 그대로 있나보네 그쵸? 찌르고 서로 못볼때 찌르고 찌르고 보면 어쩔텐가 이미 죽어있는데 쟤만 죽이면 되죠 근데 아이템을 좀 썼으니깐 먹어주고 빠밍 연막탄 연막탄만 있으면 됩니다 독가스탄 살해하라고 안 배웠는데요? 없는데요? 독가스탄이 없죠 제가 의약품도 좀 먹어주고 펜텀 블레이드 개꿀 싸울래? 집합해 그게 편하겠다 반격 총 들고 있는 놈부터 죽여이 총이 아마 지금 주인공이 아이템이 원거리 방어력은 약해가지고 총 들고 있는 애들부터 죽이는게 좋을겁니다만 아기는 어딜가 으쌰 끝 자네 살아있네 일로와 으쌰 나랑 전투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다 팬텀 블레이드 아 이제 레벨 높아져서 적들 레벨 높아져서 어 연막탄 7개 개꿀 벨트 사서 그렇죠 잘 나오네 팬텀 블레이드 좋습니다 일단 아래층에 적이 있거든요 오 뭐야 이거 어 이거 옛날에 그 엘리즈랑 술래잡기 했던 데인 것 같은데? 여기 느낌이 뭐 쳐다보노 누구세요? 귀신이야? 됐고 가시고 자네도 아니 여기서 오줌을 눈다고? 이 자식이 아이템 챙기구요 아마 1층에 있나봐요 지금 보니깐 소란을 일으킨 원인은 너겠지 이거 엘리즈가 했던 말이잖아 내려가봐 드라세르 드라세르님 죽었던 거기서 설마 적들 있나? 그런건가 본데? 여기 나가는 길 없으니까 여기는 아니고 어쨌든 나가는 길 없죠 내가 여기서 왔나? 내가 여기서 왔나? 저기 위에 있다네 오케이 삼십 몇 미터 위에 있답니다 위에 올라가봐 올라가봐 이 못 올라가나? 아 못 올라가네? 뭐야 어떻게 올라가는거지? 내려가봐 길이 있을텐데 여기서 가는건가? 여기는 아 안되네 제한된 지역에 들어왔답니다 여기도 안되고 어 잠깐 여기는 밑에 내려가는 길 있지 않을까? 뭐해 임마 여기 길이 있는거 같은데? 안녕? 적들 왜이렇게 많나요? 아 여기서 가는거 맞는거 같애 흔제품도 많군 도구라는 중 애들 따라가서 죽이고 한번 얼굴 마주치면서 죽이고 한 대 때리고 죽이고 애들이 이쪽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출구가 여기라는거 같은데? 어때? 어때 데미지가? 니 친구 죽었네 범죄조직 우두머리 찾으랍니다 얜가봐 우두머리 일로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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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두머리 죽었다 허접 허접 시계 훔치랍니다 누가 우두머리였어 나와봐 저쪽에 있는데? 시계를 훔치라는데 얘가 우두머리였나봐요 친구 친구 이 자식 어디서 살아남을라고 어? 의약품 두개씩도 나오네 너도 들어가고 친구도 까는게 좋겠고 길은 이쪽입니다 애들 다 죽였죠?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아서 가야되는거구나 어? 여기 거기다 헉 처음에 주인공이 허허 넘나 슬픈 장소죠 여기 허허 여긴데? 훔치기 상호작용 뭐야 난 안에서 죽였는데요? 얘 아 얘 두목맞네 저는 안에서 죽였는데 왜 밖에 있죠? 원래 저 1회차할때는 여기에 있긴합니다 두목이 원래 제가 들켜서 얘네가 쫓아와서 그런거지 원래 여기있는거고 여기서 암살해가지고 이렇게 훔치는거거든요 들키는 바람에 얘네가 몰려와서 그런거 일뿐입니다 결국 시계는 찾지 못하고 망연자실 어? 엘리즈? 뭐야 두목 죽인거 너야? 죽이긴 아르노가 죽인거 맞죠? 얘가 훔쳤었나봐 아니면 뭐 샀거나 두목한테 돈주고 아르노가 죽인거 너희가 훔친거 저에게 도움이 되었죠 난 내가 그렇게 얘기하시나 내가 말해줄게 엘리즈 죄송해요 넌 넌 죽을래 죽을래? 아르노도 삐졌죠 아니 기껏 구해줬더니 뭐라하니까 서로의 오해를 풉니다 서로의 오해를 그럼 뭐하니? 파리 제르맹이 리볼루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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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두대가 24시간 그냥 계속 사람들 그냥 목 날라가나보네 그래서 아마 제르맹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르노를 회유합니다 엘리즈가 뭐할라고 제르맹만 죽이면 되잖아 뭐 처리하겠다고 일단 시퀀스 11 메모리 1 끝났구요 뭐 처리하려고 하는거지 아마 제가 봤을땐 라투시를 죽이려고 하는거 같거든요 라투시가 지금 권력 잡아가지고 길에 사람들이 다 라투시 나쁜놈 나쁜놈 하고 있었죠 그거 죽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옷 다시 입고 단두대 있는데죠 저기 사과 어 얘네 여기있네 갇혔네 대장장이들 음악 왜 꺼지고 막 그래 아 라투시가 지금 권력 잡고 사람들 맨날 단두대에서 사람들 죽이나봐요 저기에 스나이퍼도 있네요 이거 원래는 원래는 이제 이런 암살기회 저기 감옥 갇힌 애들 있죠 풀어줘 죽어가지고 혼란 일으키고 쟤를 죽이면 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암살 더이상 안해도 되거든요 그냥 여기서 섞여들어가고 라투시한테 최대한 가까이까지 접근한 뒤에 뒤에 그냥 연막탄 쓰고 죽이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 죽었죠? 팬텀 블레이드로? 개꿀 끝났습니다 퀘스트 퀘스트 팬텀 블레이드로 죽었잖아 빠져나가기만 하면 퀘스트 끝나잖아 총 쏴봐 맞춰봐 이거 이제 은신상태만 되면 퀘스트 끝이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얘네 못올텐데 이거 못 넘어가냐? 에바야 넘어가 그렇지 이거 올라가면 끝남 봐봐 죽인거 아니야? 라투시? 아니 어 아 쓰러져 있구나 라투시 이게 걔 기억을 읽어야되가지고 이렇게 안 죽을겁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마지막 그 막타 쳐야되요 맞네 오우 설마 됐어 다시 가야되네 근데 애들 좀 뺐으니까 다시 뛰어서 가가지고 막타 침됩니다 라투시는 아마 넘어져 있을거거든요 지금 그냥 이거 간단해요 그래도 심심한데 뭐 하나 써볼까? 너나 봤냐? 너나 봤냐?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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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 여기에 있는 애를 이게 얘가 라투시거든요 그만해 아 아니 이거 암살해 이거 있잖아 왜 안하지? 암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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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거 좀 나 이제 연막 없는데 저 이제 연막 없어요 암살해야되 이거 저거 저거 이제 연막 없어요 암살해야되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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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죽었죠 지금 저거 저거 저기 너무 많은데 지금 암살이 안되나 본데 이거 마지막 연막이니까 빠져나가야됩니다 어쩔수없어요 암살 때리고 열어봐 저거 아 안되나? 지금 그거 아니라서? 기술폭탄? 도와주러 왔어 저문은 어 미안해요 우와 어 이게 아 쟤한테서 쟤 그거다 열쇠있는 애다 쟤 들어가봐 지금 주황색깔 쟤가 열쇠있는앤데 기술폭탄 열쇠있는애를 죽여야되거든 나와 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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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와봐 열쇠있는애가 누구냐 쟤를 죽여야 그거 얻을수 있는데 이거 라투시마 남사람 내는건데 이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나와봐 어 이것만 죽이면 되는거잖아 이거좀 죽여볼래? 친구들아? 아 이거 동기화되겠는데? 동기화됩니다 안되요 동기화된다 이거 빠져봐봐 아 아파 연막도 다 썼고 적들 개많아 진심 적들 너무 많아요 아아 도망가야 돼 그만 때려 이씨 훔치기 죽이고 안 훔쳐지네 좀 올라갔다 와야겠다 이거 그것만 하고 옵시다 저기 위토 으어우 저 한 대 더 맞으면 나간다 마지막 체력 먹었다 어 체력 없네 오케이 확인 기다리면 됩니다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이게 그 라투시가 암살이 안 눌러지네요 계속 이게 라투시 암살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씩 다 제거해야될 것 같아요 애들은 근데 얘네 시야 너무 좋다 말이 안되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오는게 말이 안됩니다 자 보석크 블레이드 한번 해봐 데미지 엄청 세네 맞았지 화내 화내 어 뭐야 안맞았나 보석크 블레이드 맞으면 애들 화내는데 안 쏘아졌나보네 그러면 스나이퍼가 다 스나이핑 해주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쓸려고 하는건데 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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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한테 화내 보석크 블레이드 썼잖아 나와봐 야 나와 아저씨 화내 화내 보석크 블레이드 다 썼는데 나 다 썼는데 나 어 화낸다 화낸다 싸운다 싸운다 어어어어 싸운다 싸운다 애들 오케이 일단 간단하게 싸움 걸어놓고 주변에 전부 다 적이 있어가지구 좀 빡셉니다 그만 쫓아와 이씨 이 자식이 진짜 우와 피한다고 이거를 개구수네 얘네 어 얘네 너무 잘 피해요 야 이럴거면 나를 공격해 반격하게 반격해 이런 거 어지같은 놈이 세방 세방컷 얘가 좀 싸움 잘하네 이 옷 입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그냥 덩치인 애들보다 이 칼 들고 있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바보인 애들보다 이 칼 들고 있는 애들이 싸움을 잘하네요 확실히 얘는 뭐야 목 긁고 난리 났는데 엄청나구나 아 스나이퍼들 완전 짜증나네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아 여기도 애들이 있어 아 여기도 애들이 있어 허우 적들 개 많아 씨 이거 혹시 야 라투시 와이씨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이렇게 죽이면 낫지 버서크블레이드를 안 써도 되.. 되니까 어어 잠깐만 야 라투시 싸우자 죽어라 죽었잖아 죽였잖아요 라투시 어? 뭐야 아 이거 죽음 판정 안 해주네 아예 애들 일단 다 한번 정리하죠 이거 죽일 수 있거든요 제가 어 총 쏴 코션 먹고 애들 한번 다 정리하겠습니다 적이 진짜 적진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여기가 여기서 그냥 라투시 죽일게요 아 체력 어 너 왜 체력 이거밖에 안 차 에반데 죽어 다 죽였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됐어 야 라투시 너 죽이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것들 다 나 죽여 이거 거짓같은 놈들 라투시 니 차례다 임마 하하 어 얘가 라투시죠 옛날 라투시 회계사였나봐요 뭘 정했었네 세무관리였는데 세무관리였는데 이제 뭐 어디서 돈 사라진걸 얘가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찾아냈는데 돈 빼돌린 내역이겠죠 재물을 그걸 차단해가지고 얘는 해고당했나봅니다 시베르 시베르 또 왔고 으흠 이래서 이 얘네가 참 결국에는 이제 이 사회에서 좀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진거죠 고천년이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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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네 좋았어 자 아이템 한번 뒤지는 찬스 템 먹어야죠 그리고 얘네 전부 다 죽여버릴 겁니다 날 귀찮게 했어 너무 너넨 너무 나를 귀찮게 했어 친구 이제 여기 지역만 나가면 되거든요 라투시는 뭐 갖고 있으려나 의약품 굿 원래는 여기에 어 그거 없어졌네 여기 갇혀있는 사람들 구해주면 제네가 어그로 다 끌어줘가지고 라투시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실 시퀀스 11 메모리 2 완료 어 뭐야 또 자막 안나오는데요 아 며칠안에 충돌한답니다 스파를 빠져나가기 저기다 마스터 샹 어 팔찌도 주네 뭐소 설마 아니겠지 내가 한건 벨트죠 팔찌가 아니라 빠져나가기 빠져나가랍니다 그래서 어그로 끌리면 저기 감옥에서 나오는 애들이랑 막 지금 적들 많이 있었죠 걔네랑 막 서로 엉키고 엉키면서 그 때 어 이거 나가는 길이 어디에요 어어어어 어 점점 오는데 잘못들어온거 같은데 나 어 나가는 길이 아닌데 이거 뭐야 여기 넘어가야 되나 이거 아니 멍청아 이걸로 올라가 포탈을 빠져나가랍니다 포탈을 빠져나가랍니다 아 이렇게 올라가서 가야되나봐 저기 어디에 있죠? 저처럼 지금 방금 라투시 죽였듯이 그냥 요렇게 유인해가지고 죽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적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암살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니까 적들 일어서있는 적들을 먼저 우선공격하게 게임이 설정돼있는거 같아서 라투시 주변에서 아무리 암살을 할라해도 암살이 안돼 뭐야 묘지? 뭐 이상한 데로 왔죠 중세파리로 돌아왔다 14세기 후반이다 오 뭐야 기사들이다 묘지를 떠나랍니다 그래요 지하묘지 건너기 호오잇 우쌰 우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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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 다 죽어있어 아니네 지금보다 과거죠 지금 주인공이 있는 시점보다 지금이 뭐 퍼즐인가? 아니지 그냥 이거 건너면 되는거 아니야? 그래 내려가고 암살장가? 너무 후들어 패는거 아니야? 어디로 가는건가요? 쓰읍 여기 길이 아닌거 같은데? 어! 뭐야 아 저기 위로 올라가서 건너가는거구나 위에 나무판자가 있었네요 확인 저기 위에 이거 그냥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갈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돼 그렇지 여기서 넘어가고 여기로가서 우쌰 구실에서 나가랍니다 이거 피하라고 있는건가? 설마? 채석장에서 벗어나라 피하는거 어렵지않구요 무너진다 채석장 어이 돌 때라져요 살려줘소 으어어어어어어어 뛰어가야되는거 아냐? 그렇지 시뮬레이션이 무너지고 있답니다 채석장에서 벗어나기 여기서 올라가고 나 이제 체력 없는데 의약품이 없어서 말도 안돼 이걸 어떻게 건너는거야 중세기사들 다 죽었다 어잇 어? 균열 적이 열렸네 운석 떨어져? 뭐야 아 운석이 아니라 카타폴드인가 이거? 근데 나 이제 체력 없는데 카타폴드 피해야되나봐 미안해 아아 아아아아아아 카타폴드 날라옵니다 아아 내 체력 그만 던져 아어어 내 목소리를 따라와요 출구로 가요 빨리 오케이 아니 나도 가고 싶지 나 이제 체력 없다 진짜 가야되요 이거 호잇 의약품 없습니다 이제 카타폴드인가 봐 바스티유 서버브릿지 메모리도 완료했습니다 끝! 베이컨 아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